지난 2020년 말 문화시설이 열악했던 송정리 일대에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인데요. 그동안 개관 특별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신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곧 개관 2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곡박물관 김대원 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3년도에 동곡 정혁래 선생님께서 개설을 최초로 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해서 현재는 이제 이세이신 정영헌 이사장님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2020년 12월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최초로 개설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위치가 보문고 안에 있는 거죠? 네, 고등학교 바로 들어가자마자 교문 들어가면 하얗고 이쁜 건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도 개관 특별전 하실 때도 취재를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때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개관 특별전을 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유물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없는 아주 유일하고 예술성이 높은 또 역사성이 깊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조성된 목각탱화, 또 공민왕릉에서 출토된 걸로 전해지는 금잔, 금하합, 그리고 고 정용호 선생의 논문으로 발표한 고구려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박물관의 유물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신라금관 출토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유일하게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각 대학 연구자, 문화재 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자를 초빙해서 학술 대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학술 논문집도 우리가 배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속공예 중에서 최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금관에 대한 학술적인 진일보를 우리가 좀 기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이런 식으로 국립시립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런 박물관들이 더 익숙한데 지금 이 박물관은 재단에 소속돼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립박물관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도립박물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에서 또 운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시립, 군립박물관은 또 이제 시나 군에서 운영이 주체가 되는 것인 것처럼 재단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만든 저희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곡미술관, 동곡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드는 사립박물관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공성을 더 띄울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동곡박물관에서 이제 앞으로 개관 2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11월 4일, 5일 양일간에 고려청자 소제목은 이제 명작의 세계라는 고려청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11월 5일 토요일 날은 그 특별전에 맞춰서 고려청자에 대한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 학술 대회 역시 연구자들 초청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하는데 네. 일단 전시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고려청자 명품들을 전국에서 대여하고 또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도 같이 해서 약 1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100여 점 중에는 국보 보물급 유물도 많고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서 보기 힘든 유물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전시할 예정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자님께서 청자는 그때 당시 고려청자는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중국하고 고려국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IT 기업이나 IT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선인들, 조상들의 얼을 한번 되새기자 새로 만들었고 이번에 전시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 호남 지역에 전라남도 강진, 또 전라북도 부안의 대표적인 고려청자 요지가 있습니다. 네. 거의 고려청자의 90% 이상은 명품의 우리 호남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지역도 광주이니만큼 고려청자 재조명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와서 보시면은 아주 이쁘고 멋있는 청자들을 처음 보는 청자들을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재단 소속 박물관이지만 정말 국내 유수박물관들보다 더 거창한 전시를 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영원 이사장께서 이런 문화, 민족의 문화 이런 데 특히 관심이 많아져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관장님께서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석자 교수시면서 한국의 금관을 주제로 책도 내시고 굉장히 문화평론과 관련한 또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의 신념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신념을 갖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문화에서도 문화재, 문화재 중에서도 도자기나 금속공예나 네. 이쪽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자기는 이제 청자, 고려 청자죠.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조선백자와 분청사기, 그리고 삼국시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기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것. 그리고 고구려나 고조선사에 잘못 인식되어 온 그런 역사의식을 좀 바꿀 수 있게끔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동국박물관 어떠한 계획들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그 전시하고 학술대회가 끝나면은 올해 박물관에서 이제 하는 행사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네.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이제 그 올해 고려 청자를 했듯이 우리나라 뭐 백자라든가 아니면 분청사기 아니면은 불교문화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중에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특별전을 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학술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이 내년에는 박물관대학을 개설을 하려고 해요. 네. 박물관대학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은퇴자들을 위해서 보통 요새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문화적인 갈증 이런 걸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박물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3시간 특강을 듣는. 그래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그리고 중간에 문화재 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박물관대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료증도 수여하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박물관대학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복지 활동하면은 뭐 장학금 수여라든지 또 저기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했고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것도 위주로 병행을 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쪽에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보문복지재단이 2020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지원활동을 좀 펼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기 뭐 아동복지기금이나 코로나기금 이런 데도 저희 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선금을 쾌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이제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년에는 이제 그 전시회와 학술회에 아울러서 이제 박물관대학을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하반기 3개월 또 상반기 3개월 해가지고 6개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모시는 역사나 문화재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수강료는 저희 무료이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위해서 그 재인식을 위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문화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국미술관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술관, 박물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